지난 말씀은 우리가 좀 다시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예비한 묘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참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또 빌라도가 이 백부장 예수님의 사형을 책임졌던 총괄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죠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장례가 되었는데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미리 준비한 밥 먹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쉼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평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또 모두가 쉬고 있을 때 편하게 안식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세 명의 여인이 새벽에 일찍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상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니까 상품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전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여인이 누군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어주신 여인이에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섬겼던 여인인 것 같아요 아마 귀신이 내쫓긴 다음에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귀신에 들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귀신에 들렸다 요즘엔 귀신 들리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려우니까 얼마나 괴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집에 귀신이 있고 누우려고 누우면 천장에 귀신이 보이고 보기 싫어서 옆으로 누우면 장롱 위에 귀신이 보이고 너무나 괴롭대요 눈을 감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잠이 오니?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자매가 잠을 못 자겠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신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두렵다면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신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이 마리아 또한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귀신에 조종을 당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 괴로워하는 여인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이제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제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열두 제자 하면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하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선명이 나오는 살로매라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매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야고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보통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큰 야고보 그리고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제 1년 후배 중에도 중창단 후배 중에 순영이라는 이름이 두 명 있었어요 순영하면 두 명이 쳐다보니까 제가 큰 순영, 작은 순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순영이도 키가 한 165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7인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큰 순영이가 워낙 크니까 큰 순영, 작은 순영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야고보도 키가 크고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더 유명해서 큰, 작은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찌되었든 이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여인처럼 세 여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여인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살로매라는 여인이 있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죠 마지막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 살로매 또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자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바라보며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살로매가 예수님 곁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때에 저의 두 아들 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매라는 것이죠 그 살로매가 바로 그 엄마가 바로 이 살로매예요 성경에서는 저는 찾지 못하겠는데 여러 전승인 것 같아요 이 살로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자매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매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친척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존재는 친척들 가운데 이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모네 밥상 삼촌네 밥상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다 이모네 밥상이에요 이모찜 이모가 편한가 봐요 특히나 첫 조카에 대한 사랑이 크죠 저도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 첫 조카가 제일 마음에 들어와요 태어날 때도 봤고 태어나는 과정을 본 건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보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첫 조카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모 삼촌 숙모보다 이모가 부르기가 더 편하고 또 이모도 첫 조카에게 마음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 이 살롬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 같고 조카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롬에 나는 여인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청탁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살롬에 또한 이 앞에 있는 두 여인과 함께 등장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목숨만큼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세 명의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보금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군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가장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형벌을 받은 사람의 무덤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서 그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세 여인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참 사랑하면 악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뭘 하겠다 하면 목숨 걸고 해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목숨보다 사랑했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귀한 향류를 상품을 발라드리리라 각오하고 달려갔어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르리라 귀한 향품을 준비했지만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달려갔지만 막상 무덤 가까이에 갔을 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굴에다가 시신을 조상 때부터 이렇게 얻는 거예요 시체를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 위에다 그냥 얹어요 그럼 또 이제 다 삭아가지고 뼈만 남겠죠 그럼 또 그 위에 후손의 뼈를 또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묘가 되는 건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아니면 저렇게 바위를 정으로 파가지고 안을 크게 파가지고 이제 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밖에는 저렇게 동그란 문을 만들어서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사진에서도 그렇게 보이지만 왼쪽이 살짝 더 높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쳐놨다가 이를 다 보고 나면 이제 다시 굴려서 막아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시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 뼈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화장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무덤이 작으면 아무래도 동굴을 막고 있는 저 동그란 문도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은 부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아주 컸을 것이고 크다 보면 저 돌문도 클 수밖에 없겠죠 세 명의 여인이 힘을 다한다 한들 저거를 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굴려서 저 큰 돌문을 옮겨줄까 돌이 엄청 무겁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남자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젊은 혈기에 돌이 한 요만해 보이니까 뭐 저 무겁게 싸고 딱 들다가 엄청 무거워요 보기보다 무거워요 이따만한 돌은 새 여인이서 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새 여인은 봤어요 이 무덤을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멀리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돌인지 알고 있어요 와 우리 저 못 열 텐데 걱정하고 있을 때 예 도착하고 눈으로 보니 놀라운 광경이 있죠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서 입구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돌이 어때요 심이 크다 매우 크다 부잣집 무덤이니까 엄청 크게 만들었나 봐요 그 입구를 지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어두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정리가 좀 잘 되어있어요 조금 다른데 천사가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천사가 하늘의 불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는 관점마다 다른 거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문이 열려있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옆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제 안에 놀려준다고 가끔가다가 집에 불 다 끄고 문 열 때 후레지 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그 후로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약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질 것 같아요 천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새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무나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못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무서운 건 이해가 돼요 무섭잖아요 그냥 무덤을 지나만 가도 무서운데 그죠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가 이렇게 막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를 찾아갈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슬플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텅 빈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큰아이를 낳고 요만할 때 그죠 깐난 애기 때 그런 꿈을 꿨어요 이 아이가 죽는 꿈을 꿈에서 꿨어요 꿈에서 꿨는데 꿈에서예요 꿈에서 제 아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녹슬이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는데 이제 꿈이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돼서 그 막 원통한 마음 근데 너무나 심장이 막 찢어질 듯 아픈 거 경험해 보셨나요 심장이 막 멈출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막 너무나 아파요 심장이 그러면서 막 우는데 울면서 깼어요 너무나 꿈이 막 생생해가지고 울면서 깼는데 막 깨자마자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제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쥐어짜고 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제일 먼저 한 게 제 아들이 살아있나 코를 비틀어봤어요 코를 비틀어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눈물이 한 5분 동안 멈추질 않는 거예요 꿈인데도 그럼 이게 실제라면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전에 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도 꽤 오래된 노래네요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제 헤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슴 한쪽 구석이 구멍이 난 것처럼 힘들다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여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실감에 청마든 것처럼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신의 사랑하는 이 조카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은 이 세 명의 여인들 그 마음 우리말로 말하면 멘탈이 무너져 있는 거죠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멍하게 그래도 그 시신이라도 다시 만져보고 싶어서 귀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시신마저 없어지고 텅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바라볼 때 이 여인들의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라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수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데리고 다녀요 엊그제 이제 목요일에도 이 어노인팅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그중에 예수 좋은 내 친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참 신나는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인데요 이거 참 신나는 찬양이에요 가사도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신나게 함께 일어서서 박수치는 찬양을 불렀는데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찬양이 뭔가 길지도 않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찬양하던 가운데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의 어린 딸이 생각이 났는데 늘 밝게 찬양하던 아이였어요 고등부 때에도 늘 찬양팀을 섬기면서 가장 일찍 와서 찬양팀 마이크 세팅하고 줄 세팅하고 끝나면 마이크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참 신실한 아이였어요 고등부 찬양팀 뿐만이 아니라 어른 찬양팀 기도회 찬양팀을 섬기면서 특히 기도회 시간에는 엄마랑 같이 찬양팀에 서가지고 참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엄마 집사님도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롭게 강하신 분인데 은혜롭게 은혜롭게 말이 나오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신방 갔을 때만 해도 환자복은 입고 있지만 멀쩡했어요 항상 밝게 대답해 주고 뭐 이렇게 씩씩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좀 안 좋아져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작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밝게 웃던 그 아이였고 저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 같던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노인팅 찬양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너무나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엄마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나빴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사를 불렀어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과연 이 말이 딸을 잃은 엄마의 마음에 이 가사가 어떻게 다가올까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에 너도 안 아플 이 딸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 찬양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신나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울면서 그냥 기도만 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찬양이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던 이 두 자매죠 엄마 자매와 또 딸 자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딸을 잃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사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은 딸은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냈지만 그래서 슬픔이 지금 나를 잠시 잠식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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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지 후렴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고 예수 이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상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을 잃은 엄마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텅 비어있는 그 무덤을 붙들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보니까 여전히 성가대에서 또 찬양팀에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모습에 텅 비어있는 마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참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데 근데 뭐 그냥 뭐 공부하다가 책을 읽다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아무 뭐 그럴 상황이 아닌데 눈물이 주룩주룩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우울증인가요? 가을 타나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생각해보면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도 텅 빈 무덤과 같습니다 헛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돈 때문에 무너진 사업 때문에 무너진 건강 때문에 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우는 모든 것이 무너진 나의 마음이 사실 생각해보면 다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가 취임 나라 가면 또 다 형제 자매로 만날 터인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텅 빈 무덤을 붙들고 우리는 울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텅 빈 무덤을 밖에 나갈 때 우리는 무덤 안이 아니라 부활하여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텅 빈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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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 주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텅 빈 무덤을 나와서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의 텅 비어버린 우리의 텅 비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밖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참 탑탑할 때도 있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오고 불을 짓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예수 그래도 예수를 붙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텅 빈 그 무덤 바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저희 텅 빈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텅 빈 것을 붙들고 슬퍼하는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